이제 전자랜드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스크린 컴패스 할로웨이 네, 유도훈 감독이 가상 경선을 휠커터에 시대해준 게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김말동 씨가 약간 잡았는데 착찬이 거쳐 다시 감상되어 할로웨이 이번에 10점을 노립니다 첫 점 터집니다! 자, 전반전자 1분 한참 돌아왔습니다. 공을 뺏겼어요. 할로웨이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김지원. 할로웨이. 임성취가 곧 대략 착각합니다. 자방위 리바운드. 김나켄 빠져나왔고, 바퀴스. 네, 할로웨이! 하지만 행취가 따냈습니다. 흔들어 놓고, 행취 홀렸어요. 할로웨이 키더 패스. 김동욱이 석쥬 길어요. 길었습니다. 자, 2라운드. 2라운드. 정자랜드가 따냈고요. 바로 달리고 있는 3대 2라운드 버전과 위대헌 레이옵 득점. 김윤태. 제2라인 블락에 걸립니다. 김나켄의 블락슛. 비하인드 백드립을 할로웨이 올라갑니다. 레이옵 득점. 벌써 제임스도 석점 3개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제2라인 블락슛. 김지원. 할로웨이에게. 할로웨이 볼 밑에서. 1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할로웨이 원의 슬랩. 아니, 정말 옷을 바꿔놓으면, 유니폼 바꿔 입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멀리서 보면 정말 헷갈리죠. 김현호. 볼을 뺏깁니다. 그리고 할로웨이가 달립니다. 오른쪽 코너. 장략고 석점. 들어왔어요. 렛는 브라운. 자세를 낙췄다가 돌파시작. 맞췄어요. 김지원. 스크림 받고 이동. 수비 스위치 됐고요. 엔트리 패스 이후에 머피 할로웨이. 멀어지만 레이더웨이 중점. 멀어지만 집중에는. 멀어지만 원은. 멀어지만 her. 스크림 판링 시킬. 와이페이 시킬. 한번 더. 오시장. 맞췄. 서비스. 러시장. 하니깐 네 5회 캐치 이슈요 아 다시 할로에 샤크락 5초 4초 남아있습니다 코너 전혁호 당상재 김나편 수비를 달고 움직입니다 뒤로 건네지고 할로웨이 그대로 던집니다 정확히 통일하고 버찬이 샤크락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5초 머피 할로웨이 골밑까지 들어갑니다 하니웨이 다가갔습니다 랍슛 김나편 앞에는 허홍 바운드 베스트와 함께 할로웨이 할로웨이 포스트업 크게 치면서 하니웨이 포스트업 크게 치면서 하니웨이 풀업점퍼 들어가지 않아요 할로웨이 공단했습니다 2대1 아웃넘버 상황입니다 할로웨이 직점 엔드원 김나편 김나편 할로웨이 쪽으로 오카포와의 매치업 할로웨이 직점 전자랜드 공격 할로웨이 짱스 본인이 던집니다만 이번엔 안들어가요 복사움에서는 할로웨이 선택하셨고 파워가 위쪽 위쪽 위에 있죠 동경권을 지켜낸 민석구석수였고요 김지원 할로웨이에게 가멩으로 공정 추억 서명진 이쪽으로 블락에 맞췄어요 부물따리군요 원 드리블 이후에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할로웨이. 앞서 잘 두개를 놓쳤던 할로웨이입니다. 안쪽을 확인하고. 다섯 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전자랜드. 이제 1분 안쪽으로 2쿼터 들어갔습니다. 전자랜드 선수는 4명이 다 으뜩이죠. 그래서 1대를 보내요. 아 좋아요. 할로웨이 골밑 득점. 실시 들어오면 누가 블라스 샷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 높이. 할로웨이 다시. 백업웨이. 몸을 부딪히면서 백작 들어가졌습니다. 네. 파울 한 번 끌어내려고 했었는데. 네. 저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죠. 할로웨이 스텝받고 들어갔습니다.